그니까 나 임신했어. 뭐? 누구였는데? 그건 알아? 그니까 그걸 몰라. 지금 미성XX 너무 아니야! 저희 지금 혜준 님 만나고 아!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데이트 하고 나서 연락하셨어요? 아... 아니요. 좋아요는 눌렀어요. 서로. 그래서 이제 저 그때 데이트도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작업에 몰두하려고 해요. 아직 안 한 건데요. 이걸 왜 준 거예요, 근데? 항상 감정이 되게 많으신 거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극도로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나의 감정, 감성을 다 끌어내겠다? 평소에 요즘 갖고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을 자화상 그리는 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막 그려도 돼요? 저 원래는 잘 그려요. 원래 잘 그리는 거로 해서 좀 안 돼요. 진작 말해줘야 돼. 왜냐면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아, 너무 잘 그려. 아, 여기 너 얼굴 넓게 나왔잖아요. 현나야, 너 얼굴 조그맣잖아. 왜 그래? 제가 눈을 진짜 잘 그리거든요, 제 눈을. 오늘 올 때 감정? 잘 그렸죠? 왜 이렇게 하고 났어? 제가 지금 휴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휴가가 짧게 끝나면서 잊었어요, 약간. 하지만 그래도 스케줄을 가야 되니까 화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핑크색을 바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똑같아. 오늘은 제가 데이트 3회권 중에서 아, 맞다. 1회를 쓰지 않고 감정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연기를 수업을 받아볼까요? 오늘 데이트 안 해요? 저 데이트 룩도 아니잖아요. 어떤데요, 내가? 혹시 배워보고 싶은 연기가 따로 있으세요? 화내는 연기. 화내는 아예 안 내요. 이제 쌓여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기로 풀고 싶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나 여기 계속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갈까요? 어디 가는데요? 연기 학원. 아! 오늘 진짜 열공의 자세로 갈게요. 저는 연기 수업 받으러 가겠습니다. 어, 여긴가 보다. 수의 액터 스팸. 연기 학원. 어떡해? 떨리는데? 2층? 아... 여기... 손 발 못 돌려주고. 박수!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컨셉이... 이 한자가 뭐예요, 이게? 필승이. 필승. 네. 조혜 났습니다! 아, 뭐 이런 걸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아, 이거 과자랑 커피랑... 아,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앉을까요? 잠깐 우리 앉아서... 아, 감사합니다. 아, 되게... 젊은 분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해줄까요? 우리 필승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좀 영감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와중에 이렇게 연기 수업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한번 와봤어요. 왜 하필 여기였어요? 김나미 배우님도 여기 나오잖아요. 변요한 배우님도... 네, 변요한 배우님도 여기요. 아, 네. 저는 88년생 용띠이고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8년생 이름은 임정민이라고 합니다. 임정민... 임정민 학생. 저도 뱀띠예요. 어? 저는 02년생입니다. 아, 박인하고요. 1월 30일에... 동갑이나! 저도 뱀띠... 어? 다 동갑이... 아니, 그... 그 띠는 왜... 이름은 민종헌이라고 합니다. 아, 01년생이고요. 뱀띠입니다. 네. 아... 오늘 동갑끼리 오늘 다 같이... 네, 재밌게.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오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원래 개그맨 한 명 침어놓는 거예요? 이 연기를 쓴 지금 세 번째... 지금 받는 건데... 아, 그래요? 한 번 조금... 연기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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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하니요. 아! 그러면... 행복한 연기. 으아악! 헤어짐.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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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번 열심히 수업을... 네. 하아악! 하아악! 자, 이렇게 걸어볼까요? 자, 이렇게 걷고... 어... 먼저 이 공간을 좀 채울 거예요, 공간! 왜... 왜 걷는 거래요? 그래서... 그래서 빈 공간을 계속 우리가 걸어 다닐 거예요. 빈 공간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모서리 제가 담당할게요. 하아악! 하아악! 따뚱! 하아악! 하아악! 여기서 나올 줄 맞추기!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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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감을 열 거예요, 오감을. 네! 그러려면요, 연기에서는 상대하고 반응을 먼저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상대하고 같이 하는 걸 먼저 해야지만 이따가 혼자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의 파트너가 손을 마주하고... 다음 음악 가겠습니다. 한 번 들어보세요. 이 음악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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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거?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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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이 사람한테 말해볼래요? 그냥 대! 대.. 대!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하다는 말도 카드 진짜 해 네, 뭐야 다음은 대사 훈련이에요 네 우리가 진짜 실제 있는 대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잠깐 대사를 볼래요? 일단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를 좀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쭉 하는 거 보실래요? 간단한 제시대사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라는 사람은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게 뭔지 이럴 수 있냐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오, 멋있어요, 선생님 아, 포스가 감사합니다 남학생들, 대사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가! 야, 네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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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불의도 해야죠 지금 둘 둘씩 하나 아, 저 지금 한 거예요 아, 내가 뭘 네가 그때 알려준 주식 현아, 그때 그러니까 내가 빨리 빼라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 너도 나 알고 만난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다른 종목 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인마 지금 하나 있어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뭔데? MK 뭐가? 초록 담배! 아머지 담배! 어?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어요 여기는 소고 여기는 다 사랑인데 여기는 소심이야 우리 한 번 대사 또 한 번 해볼까요? 아, 네 하나는 사랑 대사라고 아, 멜로와 체질 제가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인하랑 정민이가 멜로와 체질 한 번만 리딩 감독님 사랑이 뭐예요? 어...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한 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실제로 털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어봐요 아, 털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귀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보류하지 마요 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해요 우리 네 갑시다 네, 네 하나님이랑 정민이랑 저는 운어열 저요? 집중했어 감독님, 사랑이 뭐예요? 개뜸? 뭐, 곤통 ζ의 정의는 없는 거 같긴 한데 pues 여기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아 뭐 실제로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어봐요! 터져서? 네! 이렇게 죽으면 되잖아요 왜 안 죽어요? 다시 해요 다시 다시 가! 다시 가! 누가 끊었어? 감독님 사랑이 뭐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즉흥극 수업을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자 상황을 드릴게요 네! 여동생이 여동생이 임신을 하고 왔어요 이미 열 받았어 지금 일로 와봐 아직 듣기 전이잖아요 하하하하 야! 저 내 아메리카노 갖다 줘 여기가? 저기 있잖아 저기 선풍기 옆에 어 선풍기도 가져와 어 그 그 잠깐 꺼 꺼 꺼 이 언니 아 왜 꺼! 잠깐만 그 왜 근데 언니도 이제 남자친구라는 게 있어 봤잖아 그 지금도 있을 수도 있지? 없잖아 아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훈전순결 을지향해? 훈전순결 어디 있어? 그니까 나 임신했어 그니까 나 임신했어 뭐? 이 거짓말 치지마 진짜요 아 진짜야 누구 했는데? 그건 알아? 그니까 그걸 몰라 지금 이건 너 진짜 또라이야 너 오빠한테 진짜 이런 거야 언니 잠깐만 언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 언니가 임신했다고 하자 뭐? 이거 또라이 아니야 엄마 몰래 낳고 어차피 엄마 안 돌아오잖아 중국에서 지금 세 달 동안 지금 못 갔어 엄마? 어 몰랐어? 야 근데 배가 안 오케이 여기에 둘러 앉아봅시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얻은 것은 일단 음 감독님 사랑이 뭐예요? 저 이거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하다는 말도 니가 나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너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제가 앞으로 곡 쓰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조금 불러드릴게요 제가 왜냐면은 너무 기대돼요 사실 이 마지막이 너무 기대됐어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나의 20대 나의 30대 나의 30대 나의 13 Big A 숨을 하나 아아악 어찌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